스테고! 시원하게 해줄게! 아, 날씨가 너무 덥다. 이렇게 계속 더우면 공룡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무래도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러면 어떨까? 응? 어? 정력 준비! 원료! 드디어 우르르 행성이다! 이제 공룡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됐어. 넌, 어? 나는야, 모든 공룡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쁜 이 공룡을 나보다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어떻다고 예뻐 예뻐!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공룡이 행복해지는가 아이스크림 시원하겠지? 선풍기가 더 시원하거든? 이게 이게 조용!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공룡 보는 이 순간을 방해하지 말아줘 너무 행복하니까 역시 우르르 행성에 오길 잘했어 쟨 뭐야? 왜 안 움직이지? 스테고사우루스잖아? 근데 스테고가 왜 꼼짝도 안 하는 거지? 추워서 얼은 거 아냐? 설마 이 더위에? 그럼 더워선가? 그래! 놀래라! 더워서 그런 게 분명해 나도 이렇게 더운데 쟤는 얼마나 덥겠어 티로, 당장 스테고한테 아이스크림 갖다 줘 어? 니가 다 먹었거든? 어? 그래? 그럼 어떡하지? 티로, 선풍기 제대로 해 알았어, 진이 포키! 오! 잠깐! 그래! 바로 그거야! 포키! 잘했어! 앙키! 준비됐어! 좋았어! 이렇게 해두면 공룡들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스테고사우루스다! 우리가 만든 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어? 그게 아니라 양보해 준 것 같은데 어? 아! 어린 스테고가 있었구나 으아 귀여워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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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아. 단키, 가서 스테고들을 도와줘. 포키랑 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진작이랄걸. 이제 좀 시원해졌으려나? 음? 그래도 가만히 있네. 티록, 티록, 더 세게 해봐. 알았어, 진입.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멈춰! 쟤네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니가 뭔데? 우리 진이한테 명령이야? 진이라고? 우린 우르르 행성의 공룡을 돌보는 다이노 탐험 배원이야. 렉스, 지금 인사할 때가 아니야. 렉스가 제 이름인가 봐. 응. 당장 그 커다란 선풍기를 멈춰. 싫은데,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렇지, 얘들아? 그럼, 그럼. 맞아, 맞아. 그 선풍기 바람 때문에! 으아! 으아! 포키! 으아! 어? 뭐라는 거야? 더 세게 하라는 건가? 그러지 마. 티록, 티록! 어, 알았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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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고! 정말 시원하지? 흐헤헤! 아! 어, 근데 좀 이상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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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냄새가 나는데? 으응? 으아! 어떡해! 선풍기가 타고 있어! 응? 으아! 뒤로! 티록! 당장 꺼! 어! 지니!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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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으응!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혹시 아냐? 내가 알겠어! 으응! 으응! 이대로 투명은 큰일 나겠어! 포키! 우리가 저 선풍기를 멈춰야 해! 그러는 게 좋겠어! 렉스! 레드 파워 변신! 포키! 오렌지 파워 변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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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포키! 내 피로 가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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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가까이 가기 힘들겠어! 으응! 좋은 생각이 있어! 포키! 꽉 잡아! 으응에reck! 이 바람을.. 최대한 이용해서! 으읍! 으으응! 흑! 으응! 좋았어! 포키! 이제 간다! 흥! 야~! 하아악! 응~! 으앙~! 으악! 음~! 으악! 으아아아악! 됐다. 어? 스테고들아, 이제 안심해도 돼. 멈췄어. 잘했어, 포키. 렉스, 네 덕분이야. 아까워라. 완전 망가졌네. 이걸 어쩌나? 이게 무슨 짓이야? 응? 무슨 짓이라니? 스테고가 더워하는 것 같아서 시원하게 해주려고 한 것 뿐인데. 스테고 등에 있는 뾰족한 거 보여? 골판이라고 하는 건데 스테고사우루스는 저걸로 체온을 조절한다고. 오, 그렇구나! 흥! 그럼 스테고사우루스가 아무리 더워해도 그냥 복구만 있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비? 아하! 먹구름을 만들라 이거지? 좋아. 가자.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어? 비다! 내 머리 어떻게 뒤로 풀어! 이게 얼마 만에 내리는 비야! 오로로 행성이 한결 시원해지겠어! 응! 이제 움직인다! 비는 좀 싫지만 스테고가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네. 진이 나쁜 애 같진 않지? 응. 조금 엉뚱해서 그렇지. 으흐흐흐흐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새콤달콤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래 빨간 딸기 상큼해 까만 좋고 달콤해 곁바닥이 꼼꼼꼼 아이 아이 추워 아이 시원해 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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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더울 때 아이스크림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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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르르르르 알록달록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래 노란 레몬 상큼해 초록 메론 달콤해 한입 두입 먹으면 샤르르 녹아 아우 맛있어! 아이스크림 양녀 상큼상큼해! 갑옷 입은 안킬로사우루스 아아! 아! 뭐야! 열매잖아? 루키 그렇게 막 던지면 안 돼 으악! 저건 대체 뭐지? 앙킬로사우루스였구나 공룡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거나 막 던지면 어떻게 해 앙킬로사우루스가 놀랐잖아 먹이를 먹던 중이었구나 안킬로야 미안해 근데 어떻게 열매를 그렇게 멀리 던진 거야 꼬리를 사용한 것 같은데 꼬리? 안킬로는 꼬리를 좌우로 움직이거든 야구방망이처럼 우와 멋진데 안킬로야 괜찮아 다시 먹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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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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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티록은 어딜 간 거야 공룡 타면 가야 하는데 어디서 혼자 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으악! 지니! 지니! 어? 티록! 지금 어디야? 니가 좋아할만한 멋진 공룡을 찾았어 으악! 어디? 어디? 어머! 저 공룡은 뭐야? 몸이 번쩍번쩍 정말 멋진데 안킬로사우루스야 아주 크고 무섭게 생겼지 치! 치!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근데 왜 저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있지? 불편하게 아! 먹이를 먹고 있거든 먹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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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코를 땅에 가까이 두고 먹이를 먹으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우리가 도와줘야 해 우리가 먹이를 따서 가져다 줄까? 먹기 편하게? 매일 그렇게 해줄 순 없잖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으악! 으악! 암킬로사우루스가 고개를 안 숙이고 편하게 먹이를 먹게 해주면 돼 이렇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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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l다! 이거 세요게! 와! 좋았어!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데. 안킬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사리 종류라고? 그건 어디 있는 거지? 음. 이 풀이 안킬로가 좋아하는 먹이란 말이지? 이 정도면 안킬로의 입이랑 높이도 딱 맞겠는걸. 음. 그럼 이제 안킬로 사우루스를 여기로 데려오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여기로 데려오지? 음. 음.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응? 으흠.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으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으흠. 으흠. 이게 무슨 소리지? 글쎄. 지니. 저것 좀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앙킬로의 몸이 돌 사이에 끼었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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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어. 저 돌을 부사. 뭐라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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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빨리.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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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으흠. 너희들 그만둬. 응? 앙킬로가 불안해하잖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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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응? 위험해. 으흠. 으흠. 넥스. 파워 갈고리. 넥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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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괜찮아? 으흠. 이 근처에 지진이 느껴져서 한번 와봤더니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으흠. 그게 여러 가지 사정이. 으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대원들 도움이 필요해. 핑. 스톰. 긴급 상황이야. 지금 바로 출동해줘. 알았어. 핑. 크림 파워. 변신. 스톰. 크림 파워. 변신. 으흠. 으흠. 앙킬로. 괜찮아? 조금만 참아. 앙킥. 조심해. X. 슈퍼 이빨. 으악. 으흑. 앙킥. 불찾길을 찾아서 멈춰줘. 알았어. 으흑. 위험아. 으흑. 앙킬로. 고마워. 으흑. 으흑. 앙킬로.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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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녀는? 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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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으흑. 으흑. 렉스. 그물망을 잡아. 알았어.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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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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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킥. 빨리 불찾기를 멈춰. 어. 알았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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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앙킬로사우루스가 먹이를 편하게 먹게 하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구. 으흑. 으흑. 맙소사 말도 안 돼. 그치만 몸도 갑옷처럼 무거운데 고개를 숙이고 먹다가 코에 물이나 먼지 같은 게 들어가면 많이 위험하잖아. 으흑. 지니. 잘 봐. 앙킬로의 콧구멍은 입 주변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 나 있는 거 보여? 절대 위험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으흑. 정말이네. 으흑. 티록. 티록.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흑. 우리도 몰랐어. 미안해. 으흑. 자. 정말 미안하면 이제 뭘 해야 할까? 너희가 부신 거니까 너희가 치워야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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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여긴 전부 끝났어. 여기도 끝났어. 요! 좋았어. 앙킬로. 부탁할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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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고장난 것이 있으면. 뭐든 우리에게 맡겨줘. 우린. 슈퍼 공구 파워. 예. 뚝딱뚝딱. 윙윙. 나는 적비사. 레츠. 고장난 건 모두 고칠 수 있지. 못망치 스패너. 볼트 노트까지. 뚝딱 꽂고 있으면 모든 고치지. 고고. 안전 모자 쓰고. 안전 모자 쓰고. 안전 모자 쓰고. 안전 장갑 끼고. 안전 장갑 끼고. 고장나면 모두 우리에게 맡겨. 슈퍼 공구 파워. 예. 예. 윙윙. 뚝딱. 나는 적비사. 루키. 고장난 건 모두 고칠 수 있지. 예. 톡. 펜치 렌치. 천둥들이까지. 뚝딱. 공구 있으면 모든 고치지. 뚝딱뚝딱. 윙윙. 슈퍼 공구 파워. 아! 웃어봐. 티라노. 우와. 꼭 공처럼 생겼네. 하하. 이야. 티라논사우루스. 흐헤헤 흐허 살아 살았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공룡들이 다니는 곳에선 작은 것도 항상 조심해야 해. 알았지? 알겠어. 렉스형. 근데 화가 잔뜩 났던 티라노가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간 걸까? 열매에서 뭔가 기분 좋은 냄새가 났던 게 아닐까? 티라노는 눈도 좋지만 후각도 아주 발달했거든. 아! 그렇구나. 난 아직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아. 정말 평화로운 광경이지 않아? 모두 사이좋게 먹이도 먹고 말야. 정말 좋아. 공룡들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진다니까. 갑자기 왜 저러지? 음, 근데 왜 모두 저렇게 티라노만 보면 도망가는 걸까? 다들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티라노가 워낙 힘도 세고 무섭게 생겼잖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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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거기에 티라노 얼굴이 좀 무섭 기네? 활짝 웃으면 좋을텐데. 그럼 친구도 생길 테고.. 어? 아! 행윤아. 엑 같은데. 네. 흥? 음. 어우. ilik아. 암 lekker. 트럭 니가 먼저 나가 요게 니가 가 이게 이게 빨리 가라니까 티라노 웃어 웃으라고 으아아악 어쩔 수 없지 두 번째 작전으로 고고 고고 짜잔! 어때? 응? 이 가면을 티라노한테 씌우는 거야 그럼 항상 웃는 얼굴을 할 테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지 으하하하 어 그 그래 으아악 자 티라노가 자고 있을 때 빨리 해 보는 거야 니가 해 하 왜 나한테 그래 으흑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해 어서 으음 허오 으응 성공 마 abetes 성공이야 성공 이야 와 티라노가 웃는다 소 backups 성공?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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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저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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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망쳐! 티라노가 왜 저런 거야? 가면이 마음에 안 드나? 앞이 안 보여 손가락나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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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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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어떡해! 렉스형이 청소 도와달라고 했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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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우 멈췄다! 티라노도 지쳤나봐! 티록! 튰록! 뭐든 좀 해봐! 아, 저러다 티라노가 또 움직이면 모두 위험하다고! 뭔가 하고 싶긴 한데, 티라노는 너무 무서워! 다 돼요! 뭐하는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티라노 하면 어떻게 해? 어? 티라노는 왜 저래? 그게 말이야... 저 가면을 벗겨야 한단 말이지? 응, 할 수 있겠어? 음, 당연하지! 아, 안되겠다! 그럼 이제 어떡해? 노키! 어떻게 된 거야? 청소 도와주기로 했잖아! 맞다! 미안해, 형! 가는 길에 티라노한테 문제가 좀 생겼어! 진이랑 티록, 트록이... 어? 해킹 티라노들이잖아! 나 왜 양파 -, 으아악! 위험해! 그러다 밟힌다고! 으아악! 으하아악! 으하! 로키! 옐로파워 변신! 으핳! ennes skip thisخت film 아, 서라테!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널 도와주려는 거야!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쟤, 젠진! 렉스 형! 조금만 참아! 제트엔진! 이대로는 안되겠는데? 티라노를 유인할 뭔가가 필요해! 유인? 아! 맞다! 그 열매! 렉스 형! 티라노가 좋아하는 냄새를 이용하는 거 어때? 아, 그래! 그럼 되겠다! 아, 그런데 일단 누군가가 티라노를 붙잡아 둬야 하는데? 걱정 말라고! 퓌이! 여긴 나한테 맡기고! 어서 움직여! 로키! 열매가 더 필요해! 응! 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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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이 정도면 되려나? 고생했어, 로키! 이제 충분한 것 같아! 렉스! 더 이상은 안되겠어! 으 classrooms San Diego 펭! 도망가! 우리도 피하자! 응! 얗 에헷! 흠?! 으흠! 으흠! 으흥! 으흥! 으으으으으으하세요! 가면 쓰고 있느라 힘들었지. 내가 벗겨줄게. 어머, 저것 봐. 티라노가 진짜 우성. 자기 새끼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야. 티라노는 같이 놀 친구들이 없어서 외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당연하지. 티라노든 다른 공룡이든 모두 가족이 있으니까 티록트록 그런 거 빨리 알려줘야지. 너희들 때문에 괜히 고생만 하고. 다음부턴 실수하지 마.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가, 키니. 티라노와 웃어봐요. 뾰족이 빨 자랑하며 하하하. 티라노와 웃어봐요. 딸부팔을 흔들면서 하하하. 커다란 발 구르면서 긴 꼴이 흔들면서 하하하. 티라노와 함께. 우리 모두 웃어봐. 하하하. 티라노와 다 함께 웃어봐요. 하하하. 웃어봐요. 나처럼 웃어봐. 티라노와 웃어봐요. 이 꼴이 울리면서 하하하. 티라노와 웃어봐요. 어깨를 들썩이며 하하하. 크게 짝짝 박수치며 배꼽을 잡고서 하하하. 티라노와 함께. 우리 모두 웃어봐. 하하하. 티라노와 함께. 아멘